네, 원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케이팝 애국식이요? 네, 무슨... 개국식, 개국식. 저희가 원래 오늘 여기가 행사장소가 아니었는데 이제 원래 1차 행사장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급하게 옮기느라고 네, 저희는 케이팝 개국식 행사를 오늘 이곳에서 급하게 장소 변경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MC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머리카락. 여성댄스팀 비글 여친에서 해피바일러스를 맡고 있는 아라아라예요. 반갑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프로젝트 걸그룹 루벨의 리더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걸그룹이에요. 걸그룹님과 함께 전 댄스팀이거든요. MC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오늘 잘해봐요. 네, 걸그룹씨께서 제 양말이랑 신발 빌려 신었습니다, 오늘. 네, 네, 자, 그러면... 네, 네, 오늘 너무 갑자기 힐 신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 신발 빌려줬어요. 네, 그럼 오늘 사이좋게 재밌게 한번 공연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MC 먼저 무대 먼저 보여드리면서 숙군 달아오르게 만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달려볼까요? 네,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시고요. 날씨 좋잖아요. 무료 공연이잖아요. 그쵸? 네, 박수 쳐주시면서 많이 함께 즐겨주시는 무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MC 공연 먼저 할게요. 네, 저 아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누군이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아라씨 어머니...